아 전화 왜 우셔요 좋아서 온다 예 좋으면 웃으셔야지 어째서 우셔요 너무 시원히 눈물이 나는구나 설이야 태자 전화가 약속하셨어 내가 비문이 되면 선물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설이야 이제부턴 언니가 다 해줄게 아버지 어머니 있을 때처럼 철마다 꽃신도 사주고 비녀도 사주고 향분도 사줄 거야 넌 그냥 아버지 어머니 계실 때처럼 곱게 살면 돼 꽃같이 곱게 이쁘게 언니 나 지금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나 찾지마 이대로 영녀 평생 만나지 말자 하 하 하 다다 높이고 쏟아져 어디야 맑은 빛을 우시라 어디야 강요림 아나로드리 처진 여럿인 꼴요 이... 어디야 강요림 아나로드리 어디야 강요림 아나로드리 처진 여럿인 꼴요 고구려의 거센 삭풍에 내놓아도 살 수 있겠느냐 말이세